유튜브로 인해서 굉장히 유튜브라든지 뭐 케이스북 그리고 얼마전만 해도 지방과 서울이 이제 그렇게 멀진 않아요 오늘 기행하고 즐기게 한번 즐기고 가볼까? 이런식으로도 있고 정말 진로를 자 다음은 오늘 방송댄스 심티댄스를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이동합니다 핫도그 꼭 właści가 저 producers 치즈 기름 저녁 저녁 저 조 근데 그냥 저 맥 territorial 저녁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với an toà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